아이두 라는 노래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자리 중에 6시가 걸려가지고 자 맵이 아까 그 자갈발무 보다가 요거 보니까 상당히 눈이 약간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아까 그거는 안경을 갖다가 선글라스였다면 요거는 약간 알맹이가 잘 닦아난 그죠? 안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옷에 맞는 그런 안경을 착용한 그런 느낌 정말 편합니다 상당히 더럽네 자 그리고 맵은 이런식으로 초록색과 그냥 그 흑 그죠? 잡초흑 잡초흑조합 그죠? 잡초흑조합 눈을 상당히 편안하게 상당히 편안하게 요거는 근데 하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눈이 편하다라고 하셨지만은 이게 제가 점차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게임이 이 맵은 상당히 센터가 골때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그 센터가 골때리게 되어 있는 맵이에요 맵이 신기합니다 이거 잘보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자 이거 자 센터쪽 잘보세요 센터를 나가오면서 이게 뭐야 이게 시야가 없어요 여기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옆에 뭐가 있어도 안 보입니다 네 시야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센터만 신기하게 저기 센터만 처리되어 있어요 오브롬 메입입니다 이 메입의 특성은 센터가 일단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거 센터에 건물 짓는건 안되구요 센터에 건물 짓는건 안되구요 포토로시 같은건 불가능합니다 센터 포토는 오브로드 오브로드 같은건 띄워놓으면 괜찮아요 괜찮구요 상대 병력의 위치를 약간 감으로 찍어야되는 그런 그런 맵이죠 그래도 좀 배업은 전체적으로 깔끔하지 않습니까 배업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공중시야는 괜찮죠 당연하죠 여기 시야를 밝혀놓으면 그냥 똑같은 우리 저 빨모하듯이 이게 됩니다 초단에만 그냥 이렇게 볼때 요렇게 시야가 좀 좁다라는거 그냥 뭐 게임하는 함에 게임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뭐 그런 지형이나 이런거는 어 뭐 그렇게 특히 우리가 뭐 지형같은거는 이용해 먹을건 없구요 그냥 약간 랩에 그런 시야같은 요런 재미를 갖다가 조금 더 했다라는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래도 어 맵이 상대급 좋은거 같아요 나름 그냥 이 맵이 상대 깔끔한거 같습니다 맵이 어 깔끔하고 이런식으로 밝혀놓으면 상관없습니다 밝혀놓으면 상관없는데 저게 안밝혀놓은 상태에서 걸어가면은 시야가 좀 좁다라는거 어 이렇게 한부대가 나가면은 시야가 없기때문에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 뭐가 있는지 몰라서 서로 막 그냥 막 찾고 막 난리나는거죠 겉문은 안좋아집니다 겉문은 안좋아집니다 겉문은 안좋아집니다 겉문은 안좋아집니다 겉문은 안좋아집니다 겉문은 안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맵은 약간 오버로드나 이런걸로 좀 시야를 좀 센터 시야를 갖다가 잘해놔야되고 요거는 이제 그 언덕이 언덕빙이가 이렇게 밖에 안되가지고 이게 대스낵 옆탱 이런거 했을때는 11시 절대 못나올것 같습니다 원래 근데 옆탱하면은 나오기가 좀 힘들긴하잖아요 잠깐만요 겉문은 안좋아집니다 겉문은 안의 이렇게 어? 이거 부줄까? 한번 부숴봅시다 이거 뭐지 이거? 신전적으로 한번 부숴봅시다 이 신전 부수면 게임 끝나는거 아니야 이거? 자 신전을 한 번 해봅시다 뭐야 아무 변화가 없네 왜 낫대 어? 신전이 보고싶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야지 자 옥 자 어 이깔 막아놨네 어 아 내 상을 또 안찍었네 어~? 제 생각하면서도 게임을 하고있는 것 Asini 갓도이 이 자세히 안전일아 자, 상대는 어 토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다 적으기때문에 헬프로 오기가 좀 멎이게 하는 상황입니다 끝났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아 우리가 종독이 좀 좋았네요 그죠? 질럭 마리메디를 일단 토스 혼자 박아야 되니까 이거는 캐노를 많이 잘 해놨는데 조금 입구에서부터 그 조금 방어를 잘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올 저그가 이제 3저그죠? 3저그가 또 이게 커가지고 오면은 무시 못합니다 그게 그 피드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자 오 오케이 신전 깨듯이 일단 넥서스는 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의 눈까지 네 깨면서 자 자 자 자 자 내가 볼 때 이번에 맵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같이 합동해서 뭐 맵을 만들면은 되게 뭐 하나 자꾸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어 한번 한번 소집 한번 해봐야되겠어 제가 어 우리 저 대전쯤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합시다 제가 저 칼톡 쏘면서 맵 만드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어? 뭔소리고 방금 뭐야 하나 맞았는데 지금? 럭크 박아놨나? 특이점 특이점 시야 시야 센터 시야가 좁다는거 끝 어 근데 되게 기대된다 여기 뭐 너무 멍멍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빨무 팀플 맵을 너무 많이 꼬아 놓으면은 하는 사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맵을 너무 꼬아 놓으면은 팀플을 일단 이 빨무 팀플은 좀 단순함에 있어요 항상 어? 빨무 뭡니까 여러분들 자원 많이 캐고 어? 그냥 모아서 쳐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틀이 깨져버리면은 조금 아 빨무 귀찮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조금 단순한게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게 그래서 이 너무 그 맵을 뭐 물론 약간 뭐 새로운 시도도 좋지만은 맵을 너무 꼬아 놓으면은 팀플 자체가 약간 너무 생각이 많게 되면 게임을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하는데 그 빨무는 항상 보면은 어? 그냥 어? 팀에 묻어갈 때도 있고 단순함에서 약간 게임이 땡기는거에요 쉬우니까 쉬우니까 더 자주 하게 되고 그런거 같아요 저 생각엔 아니요 제가 만든건 아니고 피깟쥐 가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줘요 아 뭐야 이거 아우 씨 응급할 땐 스캔을 스캔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어 영근이 그 시야가 좁으니까 뭔가 희한하다 센터를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럭크 없으면 마크가 좀 힘들죠 아이온 탱크는 럭크가 많아야 되고 어 근데 되게 입구에서 본진까지의 거리가 되게 짧은 것 같다 세시가 들어왔는데 금방 본진 안쪽까지 들어가네요 퀴크 탓인가? 아 반칙 아이가 이거 멀코 없으면 뭐 하는거야 내 마린 메딕이 왜 이렇게 약하게 느껴지지? 아 이거 히드라 정리 안하는겨 히드라 빨리 정리해주세요 아 이거 털에서 그래도 좀 잘 깔아놨네 어? 아 이거 4대4은 역시 캣낫이 원래 퓨지 같아 퓨지 블리자드에 전화해가지고 내일 바로 전화할게요 여러분들 캣낫 좀 풀어달라고 아 근데 진짜 캣낫만 풀어주면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아 오! 야 럴커가 바로 앞뒤 야 럴커도 못 때려 시야가 없으니까 자 여기 4대4 하다보니까 끝나서 여기가 어 게임 터지겠는데 이거? 어 뭐야 어이 약간 좀 얄리꼬리하게도 예 흘러가는 오 와 헤엄치고싶네 근데 저 수영 못해서 물에 빠지면 저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바다에 들어갈때 튜브가 없으면 절대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만약에 물에 빠주려고하면 저 개정색합니다 미친나 진짜 내가 죽는다 문 돌아가 문 돌아가 물이 무서워요 저 어렸을때 가데프가 해수욕장이라덜 가가지고 제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물을 보면 약간 무서운 그런게 있어요 3대3맵으로 어 3대3맵으로 수정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 아까 그 자갈팔부도 물론 참 좋지만은 이 맵 역시나 뭐 그렇게 부담이 안되는 것 같아요 어 기존팔부에서 일단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기본적으로 칠기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입니다 어 여기 입구는 되게 좀 특이하게 해놨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 이거 맵 만들어주신 분들 또 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주셨는데 여러분들 칭찬많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만드신분들도 되게 뿌듯할겁니다 우리가 직접 플레이를 하면은 어 내가 만든 맵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맵이 개판이라고요? 어 그러지마세요 어 칭찬해달라고 한지 지금 30초 지났는데 개판이네요라고 하면은 제가 안됩니까? 에? 칭찬해달라고 한지 지금 30초밖에 안지났는데 맵이 개판이네요 자 자 아무튼 예 어우 예 아무튼 어 예 플레이 잘했습니다 우리 함 HJ7078D 별풍선 두개 KSD593D 별풍선 어 한개 한개 두개 고맙습니다 예 어우 감사드립니다 예